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젠레스 존재로 젠레스 존재로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호요버스의 신작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무료 쿠폰 전해드리고 그리고 티어표 좀 전달을 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뽑기하기 편하시겠죠 두가지 빨리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무료 쿠폰 먼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기서 더보기에서 리듬코드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요렇게 나올 거거든요 게임 화면이 근데 여기서 요걸 눌러요 그리고 더보기에서 리듬코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리듬코드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자 Z Z Z Z Z Z Free 100 자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보기 누르고 리듬코드 누르고요 그리고 젠레스 런치 자 받았고 그리고 젠레스 기프트 자 젠레스 기프트도 받았네요 그리고 요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볼게요 리듬코드 리듬코드 아주 후원해요 굉장히 좋고요 4개의 무료 쿠폰 이렇게 꼭 받으셔야 되고 레벨 5까지 올려야 리듬코드 다 받으실 수 있고 자 그리고 간단하게 티어표를 좀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티어표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0티어의 엘렌조 11호 그리고 1티어의 네코리아 네코미아 마나 네코마타 본 리카론 주연 그레이스 그리고 2티어의 콜레다 벨로보그 엠비 알렉산드리나 빌리키드 코린 위크스 요 간단한 티어표까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줌 보상을 싹 받고요 뽑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뽑기 좀 해보겠습니다 엘렌조 엘렌이 지금 1티어 엘렌이 1티어고 확률 한번 볼까요? 엘렌클레다리나 엘렌클레다리나 무조건 그냥 엘렌이 나와야 되네 일반채널 상세 11호가 여기 들어와 있네 11호는 마지막 뽑기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티어 엘렌조 0티어 11호를 뽑으려면 첫번째 뽑기 세번째 뽑기 일반채널 뽑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코마타 본 리카온 주연 그레이스 와 피거 뽑기보다는 초반에는 일반 뽑기를 하는게 낫겠네요 일단 제가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변조 결과 네 네 1티티 하구요 한번 더 지금 할인해 주네요 20% 어? 하나 있나? 아 안 뜹니다 안 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은 굉장히 고퀄리티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무지성으로 하는 게임은 아니고 조금 머리를 쓰면서 하는 게임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재밌게 게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리딩 코드 꼭 받아 가시고 게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